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홀리 마더 빠더 죽여버려 까비. 와드 안되어있으면 내가 레드 시작하려고 했는데 와드 둘 다 잘해줬네. 야 뭔가 이거 올라프 아래쪽에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와 우리 바툰 뭐야 딜교환 개 잘하잖아 나이스는 죽긴 죽었는데 1회도 이득이에요. 원딜러가 킬을 먹고 얘는 서포터 개손해. 와 얘 초기화 왜 되냐. 그냥 집에 갔다가 아래 빨개 쪽으로 움직여야겠다. 쭈카도 잡긴 잡아요. 아 너무 좋아요 뭐냐고. 그리고 올라프 CS 28개로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프도 정글 동선을 아래에서 위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있을... 하하하하 아니 없을수도 있지. 아이고 항상 맞추리란 법... 야 이제 쟨 된다. 아 이거 솔직히 이거 이거정도 봐줘야 되지 않아요? 이제 쟨 되는건데? 저기 와드 누가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엄청 잘생기고 똑똑하고 피들 잘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 저기 와드 누가 박았냐. 아아 정글 갭. 일단 올라프 아래 있는거 확인했고. 다 죽었네 이거. 근데 저는 저기 내려가봤자 이미 늦... 와 이를리아 쌉보순데? 아 너무 멸린거 같습니다. 우리팀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제발 화이팅. 제발 화이팅. 됐어 올라프만 잡았으면 됐어. 뭔 정글 갭이에요. 누가봐도 내가 더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할 예정인데. 아 근데 우리팀이 살짝 좀 아니랬던 것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드래곤을 치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 아래쪽에서 싸우면 안됐거든. 얘가 정화가 언제 빠졌더라? 대박이다. 아 미친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용사가 나오니까 엄청 아파 WA 미친 거 아니야? 용사가 나오니까 ksen king 총 anxiety 와 세트 개쎄 미친 저게 세트인가? 아니 저 체력으로 죄를 데려가 운병할 챔피언인데 아니 근데 님들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안 치고 올라프 저거 챔피언 개사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피들 버프 좀 그래도 지금 바텀을 내가 터뜨려 놔가지고 게임은 좀 편하긴 한데 아 재기란 다 잡으면 이득이긴 해요 그렇지 아 나 진짜 방금 개 고민했거든요 아 이걸 마관신을 살까 아니면은 초시계를 살까 고민했는데 초시계가 1순위였고 마관신 2순위였는데 에이 설마 싸움 일어나겠어 해가지고 마관신 샀거든요 진짜 지럴 옌병하고자 빠졌네 어휴 제기랄 싸움 놓으라고 했으니까 안싸워주겠지 설마 에이 궁핑을 내가 지금 대략 한 열댓 번 정도를 찍었는데 설마 지금 싸움을 열겠어요 일단 얘는 잡았고 궁 없나? 아휴 아깝네 우와 뭐야 이거 아드 안돼 아 개똥챔 진짜 아 기대가 거부할게요 아 야 여기 왜 저래요? 올라프 아까 여기로 지나갔었는데 어이 살려는 드릴게 내가 살림 받은건가 아니야 아니야 뭐야 사실 올라프가 방금 전에 내가 여기서 집 귀향 끊었으면은 갑자기 도끼 들고 나 찾아와도 무자 아니냐 너무 섭니다 정글 몬스터한테 공포 쓰는거 너무 많아서 심한거 많아서 모두 그렇고 진짜 효율은 없는거 같아 효율이 진짜 떨어지는거 같아 방금도 공포 넣었는데 데미지 160인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평타가 지금 한 780 들어가는데 야 이게 이걸 다 못잡는건 솔직히 좀 에바 아니냐? 진짜 개호바인데 이거는 야 아니 뭐하는 색 아니 얘네들 뭐야 너네 좀 멋있다 아니 그냥 한명 확실하게 잡고 빠졌어야 되는데 우와 이번엔 진짜 바로? 되나? 아 이거 좀 무서운데? 와우 아 나 이거 먹으면 안돼? 나 진짜 이거 먹으면 안돼? 아 너 먹어 새끼야 어? 야 우리 조이 나이스 조이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하하하하 나 이번에 전멸 있어서 싸움 잘렬 자신 있어 내가 블라디를 보면 이긴다고? 그래? 아싸 그럼 크캐님 봐야지 나 약간 사실 청개구리라서 뭐 하라 그러면 잘 안해 딱 요거 먹고 모렐로 뽑고 나서 싸움각 열면은 좀 이쁘지 않을까? 아 뭐야 이거 빨트 왜 끊겨 아 뭐야 이거 빨트 왜 끊겨 끝났다 레게노 레게노 야 솔직히 이정도 했으면은 블루 먹어도 되는거 아니냐? 한번 몰래 먹어볼까? 야 솔직히 이정도 했는데 블루 먹어도 되는거 아니야? 일단 조이는 모르는거 같거든요 근데 너 그거 쳐먹어 좋아 아이 완벽하네 아 뭐야 둥..뭐야 둥어리 다 먹었는데 안되네? 안되네 안돼 우와 뭐야 블라디를 왜이래 휴우 잘자요 아하 좋아 재재 정글 차이 아 그러네요 아 나 마방이 37이구나 그걸 생각 못했네 야 너 예리하다 나 예리한 사람 별로 안좋아하는데 강태 개마렵네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기만 해 나 예리한 사람 별로 안좋아해 아 그냥 알아만 두라고 아 부담 갖진 말고 아 진짜 나 부담갖고 나 막 부담갖고 막 그런사람 아니야 어 알지? 얍 야 어머 시댕알 아 나 블라 혈사병 맞았니? 아 맞네 아 어쩐지 딜이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 혈사병이었구나 혈사병이었구나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와 테디님 탱피들도 좋나봐요 라고 생각하겠지 아 죄죄 탱피들로 하드커리 팀이 잘한다고? 뭔소리에요 내가 캐리했는데 아니 이거 누가 봐도 피들캐리 아니냐고 피들캐리지 솔직히 땅 땅 땅 짜라랑 해야돼 이거 어 짜라랑 해야된다고 진짜로 이거 양심 없냐?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거든요 하나만 더 내놔 내놔 야 이 개새... 굿 말해 나이 시민될 탱피를 해야된다